오오오오오오 올 브라보 유라 남자는 역시 스툯발이야 중요한 약속이라 늦을거야 넌 니네 집에 자꾸 안갈거냐 아, 나는 어 고구마 미끄려주는 해장국 좀 먹고 가면 안될까? 어, 안 돼. 아이, 진짜 아침부터 마음도 쓰리고 속도 쓰리고만. 아, 치사해서 내 돈 주고 해장국 사 먹는다. 됐냐? 유리는 엄마 말 잘 듣고? 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아빠 미팅 잘 다녀와. 다녀올게, 보구만. 네, 유리 아빠. 어, 엄마랑도 뽀뽀해야지. 왜 유리랑만 해? 어, 엄마랑은 아침에 많이 했어. 원래 출근할 때는 엄마랑 아빠랑 뽀뽀하는 건데? 다녀오세요, 유리 아빠. 됐고. 간다. 아, 간다. 아, 나아주. 간다니까. 빨리 간다 와. 아빠, 삼촌 빨리 갔다 와. 바이바이. 우리 유리 토요일인데 엄마랑 둘이 뭐 할까? 같이 공룡 쿠키 만들까? 진짜? 아싸, 신난다. 아 남자친구 어? 나 남자친구 생겼다며? 아 진짜 야 언제? 야 언제? 나 진짜 언제 하냐? 조용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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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얌전하잖아 조용하잖아